양준일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기대된다. 그의 29주 연속 1위 기록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지만 그가 계속해서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팬들의 열정과 그의 음악적 재능이 함께 어우러져 양준일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기록을 세운 양준일과 그의 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다음 주 투표 결과를 기다린다. 과연 그는 또다시 1위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할 것인가? 강다니엘이 2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6만 1900 포인트로 양준일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그의 팬들 또한 열정적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서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기 위해 매주 꾸준히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3위를 차지한 박서진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1만 200 포인트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응원하고 있다. 박서진의 음악은 감성적이며,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준일의 29주 연속 1위는 그를 향한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의미한다. 그의 팬들은 그를 위해 매일같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팬들의 헌신 덕분에 양준일은 매주 새로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넘어선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이제 팬들은 다음 주에도 양준일이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강다니엘과 박서진의 팬들 또한 자신들의 스타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투표에 열중할 것이 분명하다. 플러스타 투표는 매주 새로운 긴장감과 흥분을 선사하며, 팬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끝을 모른다. 솔로 부문에서 양준일이 또 한 번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29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번에도 306만 3400 실버 포인트, 실버 포인트를 획득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굳건히 다졌다. 강다니엘과 박서진이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했지만, 그들의 득표수는 양준일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다. 강다니엘은 6만 1900 포인트를, 박서진은 1만 200 포인트를 얻었을 뿐이다. 양준일의 이러한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오랜 음악 경력과 독창적인 스타일, 그리고 열정적인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이 그를 이 자리에 올려놓았다. 팬들이 매주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생각하면, 그의 성과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플러스타 투표 플랫폼은 전 세계 팬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곳이다. 매주 실버 포인트를 모아 투표에 참여하는 팬들은 자신들의 스타가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많은 팬들이 양준일을 위해 투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처럼 매주 팬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며, 그들은 양준일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버 포인트에 담아낸다. 29주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양준일, 그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때는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긴 시간 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다시 무대에 오른 그는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새로운 세대의 팬들까지도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로온의 이번 기록은 그저 온이나 일시적인 인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가 데뷔 이후 쌓아온 탄탄한 연기력과 다재다능한 매력 덕분에 팬들은 꾸준히 그를 응원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걸어온 길을 떠올린다. 그의 연기 경력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로온의 팬덤은 더욱 결속력을 다지며 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주간 투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로온이 500만 실버 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사실은 그의 팬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지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이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팬들은 끊임없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 간의 유대감도 한층 더 강해졌다. 반면에 2위를 차지한 이준호 역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483만 5천5백 포인트라는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로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준호는 다재다능한 배우로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팬들 역시 그를 향한 지지를 아낌없이 보냈다. 그의 득표수는 로온과 더불어 스타들의 뜨거운 경쟁을 증명한 사례다. 30일, 내 스타 응원의 모든 거의라는 스타 투표 웹서비스인 플러스타에서 진행된 주간 배우 투표에서 로온은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그는 무려 593만 3850 실버 포인트, 실버 포인트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 기록은 그가 배우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을 통틀어 유일하게 500만 포인트 이상을 달성한 결과로서 로온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금 증명했다. 이날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수많은 팬들이 각자의 스타를 응원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지만, 결국 로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득표수를 기록했다. 500만 포인트 이상의 득표자는 오직 로온 뿐이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이준호가 483만 5500 포인트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했다. 그 다음으로는 김혜윤이 310만 9310 포인트로 3위를 차지해, 주간 배우 부문 톱 3 라인업이 완성됐다. 플러스타 투표는 팬들이 자신의 최애 스타를 위해 실시간으로 응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투표는 매주 갱신되며, 그 주간의 최종 결과에 따라 스타들의 순위가 정해진다. 특히 이번 주간 투표에서는 팬들의 참여가 전례없이 활발했다. 각 스타의 득표는 실버 포인트라는 형태로 기록되며, 이 실버 포인트는 팬들이 매일 꾸준히 모은 후 투표에 사용한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팬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번 주 플러스타에서 집계된 키워드 지수 순위도 공개되었다. 1위는 양준일이 64만 500포인트로 차지했고, 이준호가 12만 5천 포인트로 2위, 지창욱이 3만 4천 포인트로 3위를 기록했다. 변우석 1만 4천 포인트, 유리 3,800 포인트, 잔나비 1,800 포인트, 김혜윤 1,600 포인트, 로온 1,000 포인트, 유나 900 포인트, 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각 스타들은 플러스타에서 그들의 매력을 표현하는 특별한 수식어를 부여받았다. 유니크한 양준일, 믿고 보는 이준호, 입덕을 부르는 지창욱, 다정한 변우석, 올라운더 유리, 다재다능한 잔나비, 탄탄한 실력의 김혜윤, 대체불가 로온, 독보적인 윤화 등으로 일주일 동안 불리게 된다. 플러스타의 주간 투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사용자는 매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실버스타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추천인 코드를 사용하여 신규 가입 시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친구 초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타 웹사이트나 플러스타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타들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러스타 투표는 팬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매주 더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플러스타의 주간 스타 투표에서 배우 로온과 가수 양준일, 그리고 그룹 잔나비가 톱사에 당당히 자리했다. 30일 기준, 내 스타 응원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웹서비스 플러스타에 따르면 배우 부문에서 로온은 주간 투표에서 무려 593만 3850 실버포인트, 실버포인트를 획득하여 1위 자리를 차지했다. 500만 실버포인트를 넘긴 유일한 배우로, 그는 모든 부문을 통틀어 최다 득표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준호가 483만 5500포인트로 2위, 김혜윤이 310만 9310포인트로 3위를 차지하며, 로온과 함께 톱3를 구성했다. 이어 배우 부문에서 유나가 4위, 53만 4400포인트, 유리가 5위, 10만 5200포인트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솔로 부문에서는 가수 양준일이 306만 3400 실버포인트를 획득하며, 29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강다니엘은 6만 1900포인트로 2위, 박서진이 1만 200포인트로 3위를 차지했다. 그룹 부문에서는 잔나비가 6주 연속 1위를 고수하며, 4만 9400포인트를 얻었고, 소녀시대는 2위, 2350포인트, 트와이스가 3위, 900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셀럽 부문에서는 호언어, 빈니, 가 1만 4700 실버포인트를 획득하며,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앗을 비판하였다. 헌떼어, 암의 représent기를 보다. 정치상적으로, 소녀시대는, 6,500포인트, 시대가 5위에 올랐다. 요것으로, 이수한, 5,000포인트, 과연자, 10 missed.